이번 시간에는 우리 응답 메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headers에서 response header를 뷰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우리 형식을 한번 봐요 제가 http response header 포맷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응답의 형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된 걸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행에는 status가 나온다, status는 상태라는 거고요 즉, 서버가 응답했을 때 이게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잘 안 됐으면 어떻게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세한 정보예요 첫 번째, 버전이 나오고, 한 칸 띄우고 이거는 이제 http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tatus code라고 하는 것은 응답 결과에 대한 얘기 있고 그리고 phrase라고 하는 것은 이 응답 결과를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응답 결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 한번 직접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http 1.1 이라고 하는 포맷을 쓰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status code라는 것네 자, 우리 검색 한번 해봅시다 http status codes로 검색해 보면 여기 위키피디아의 list of http status code가 나오네요 거기 쭉 보니까 1xx는 informational respo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그것들은 100번대라고 되어 있고 이건 잘 안 쓰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200xx 200번대는 성공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 정보가 200...라고 한다면 걔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200번 그리고 OK 뒤에 따라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공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성공은 성공인데 디테일하게 뭔가 좀 사족을 다는 것들을 이제 200x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x는 리디렉션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a.com으로 접속했어요 그럼 서버가 300x번을 응답해 주게 되면 우리 웹브라우저가 다른 곳으로 바로 다시 이동해요 그게 이제 리디렉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이걸 시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들 뭐 PHP나 Node.js, 파이썬, 장고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일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x번은 클라이언트 쪽에 에러라는 거예요 그중에 유명한 거 404 NotFound죠 그래서 어떤 주소로 접속했는데 서버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서버가 너 왜 없는 거 요청하냐 라고 찾을 수 없다 나오는 게 이제 NotFound고 그리고 403 ForBidden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접속하면 안 되는 곳에 접속했을 경우에 서버가 여기는 당신이 오면 안 돼요 여기 오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되는 게 403 ForBidden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0번은 서버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500번 internal server 이거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서버 내부 쪽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줄 때 이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행을 봤는데 첫 번째 행이 뭐였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status 즉 상태를 알려주는 것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행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더들이 나오고 한번 보죠 이 중에서 유명한 헤더 content type 굉장히 중요한 헤더죠 즉 웹 서버가 응답할 때 이 응답은 텍스트고 그리고 html이라는 컴퓨터 언어이다 라고 하면 웹 브라우저는 저걸 보고서 그 정보를 html로 해석해서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여기는 coding.jpg 라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request 말고 response의 content type이 image.jpg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ontent length 즉 응답하는 이 컨텐츠의 전체 크기는 1434 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위는 byte 1434 byte 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ntent encoding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텐츠는 지집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압축했으니까요 이거를 읽으려면 지집으로 본문을 압축을 풀어서 읽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last modified 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는 마지막으로 언제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 웹 서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텍스트로 만들어 보면 웹 브라우저는 요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카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보내야 될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부분이 get이 아니라 post인 경우에는 그럼 한 줄 띄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웹 서버로 전송할 정보를 담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웹 서버에게 보내주면 웹 서버는 여기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메시지는 여기에 view sources 때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 주고 응답 헤더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 html 코드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전체를 역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한 컴퓨터로 보내주면 웹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본문을 참조해서 사용자에게 화면을 표시해 주게 되는 걸 통해서 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응답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